자, 녹화를 안누르고 있었네요 오랜만에 녹화를 시작하구요 퍼집니다 그때 도타를 마지막으로 몇연패? 한 무수히, 무수히 많이 지다가 그냥 멘붕해서 관뒀었는데 어찌저찌 오랜만에 다시 하게 되네요 나이스가 좀 바뀐 느낌인데 미라나가 솔로네요 얘가 왜 여기있지? 네 난 길막이 더 중요해 안 맞았어 배틀 시작 시간은 돈이 시간은 돈이 하이하이 예아 보기좋게 길막 실패했구요 하아 이럴때 좀 게임하기 싫어져요 이럴때 좀 게임하기 싫어져요 요즘엔 길삼꾼도 미드를 오네요 다 놓쳤고 다 놓쳤고 다 놓쳤고 흐흐 아흐 아이쿠 아이고 아이고 나를 왜 그렇게 못 쳐서 안달이니 아우 못 먹겠어 막타 괴로워 막타 먹는게 룬이랑 룬은 다 뺏기는구나 아가님 바뀌었나요? 앞뒤! 첩첩! 신발까지 나갔네 신발까지 나갔네 신발까지 나갔네 아 진짜 마카 못먹겠다 감이 안잡힌다 어떻게 저러면서 막 땡기지 원래 저거 벌레가 포탑으로 안빠지던가요? 원래 그랬나? 와 완전 미치겠다 뭐 할게 없다 포탑이 많이 때렸던걸 알고 있었는데 도착해 고지 아하 아하 저의 위치에 도망간다 저의 위치에 도망간다 또 잤네 이제 위치를 위치에 도망간다 저의 위치를 위치에 도망간다 위치에 도망간다 안쪽은 발로 위치에 도망간다 의 Tower은 불치면 전략은 무너지 않다 대기에는 도망간다 짱이 도망간다 도망간다 명 모두 불치면 동선을 해둔다 같이 오는건 따지 타타워가 벌써 밀렸어? 6분인데? 정신이 감성되어 좋은 생각이야 흑듯이 억은 증거 적게 세우는 거 적게 죽었어 죽었고 죽을듯이 잡을듯이 죽어 죽었고 죽었고 뭐 싸우지? 싸워도 됐을거같아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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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e on, why am I? Oh, look! They found the button! Radiant structures have been fortified! Your bottom tower is under attack! Let's get into it! Freshness! Dominating! I have lik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나는 켰네 아 어쩐지 데미지가 안들어가더라구 조금씩 감히 돌아오고 있는거같아요 여기 스킬 바뀌었나? 아이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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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와씨 이게 안 끌려? 미안하다 내가 미안하다 아이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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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궁쓰는 도중에 아이템쓰면 궁 풀리던가요 람만 안풀리는거였나? 기억이 안나네 기억나시는분 핑은 더럽게 찍네 진짜 이 씹새끼가 보틀이든 더스트든 아이템이야 람만 안풀린다구요? 람만 안풀린다 람만 안풀린다 람만 안풀린다 람만 안풀린다 게맨 람만 안풀린다 에 마이힝 아 snare 으아아아아아아 뭐 신템가면 더 길어진다구요? 템이 이름이 뭔데요? 아까 그 멋있갱이 있던거 그거인가? 요건가요? 요건가요? 아니 태양의 문장 요거? 크레이스트레인지 요거? 와드좀 박아줘 날 줘 그걸 이보미 짠 몬스터킬 드라이브가 나 메가킬 스토나미 마나가 없어 나이스 여기 보이지? 그냥 생각없이 쓰는구만 쟤도 한번 가올까? 왜 저걸? 왜 저걸? 어 이제 라사도 안풀리네 아니네 풀리네 아까라도 안 키우고 있었나보네 크레게 게임이 이래야지 오토나 들어가 그냥 많아 uy 잠시 고무소 difficulty 크레이스 Ying 아이씨 개새끼 와아 저런 저런 새끼가 개새끼에요 진짜 씹새끼에요 씹새끼 완전 개씹새끼 지킬 먹으려고 붕쓰는새끼 와아 손가락이 좀만 빨랐으면 이거 멋있게 따는건데 아 하올이 무서워 으아 이거 상위텐도 있나요 그건 알아요 그거 제가 이 도타 마지막으로 리뷰할때 나왔던 아이템인거 같은데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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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이 뭐야? 롯롯 뭐야? 아니 저게 롯인건 알고 있었는데요 저게 롯을 써달라는건 아 그니까 롯이 내 두번째 스킬 롯인건 알고 있었어요 근데 얘가 롯을 쓰라고 하길래 난 설마설마 했거든요 난 설마설마 했죠 롯? 롯은 왜? 난 뭔 개소리를 하나 했어요 진짜 솔직하게 롯? 롯 롯 롯 롯 잠깐만 집 가야되는데 아 근데 아까 진짜 아쉽다 아까 여기 땡긴거 땡겨가지고 잡을 수 있었는데 또 한번 끌 수 있었을거 같은데 아이 되겠죠 랏이 되면 신간검도 되겠죠 근데 아니 신간검이에요 닥시 그것도 되겠죠 이용실도 되겠죠 근데 그건 쿨타운이 있습니다 처음에 뒤지지만 않았으면 거의 거의 양악인데 아잇 아잇 제가 왕년에 왕년이랄까 어쨌든 예전에 도타할 때도 이렇게 감히 바짝바짝 살아있는 날이 있었는데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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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늘어나는데 그대로인거 같은데 안 아잇 nation 이것이 아잇 히히 헤드가 에헤드가 하필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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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겨울에 스토리 어디서 굶을 쓰려고? 어! 아 근데 아까 걔도 내꺼 그거 하나 빼서 처먹으려고 궁썼잖아요 뭐 자업자득이지 안 그래요? 아 네 아 네 아 네 왜 라스 켰지? 나이스, 위법은 뺄고요 뺄고 뺄고 포스트잇 왜 마모어? 이건 나눠주지 그렇지 하하하하하 흐하하하하하 방금 방금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내가 저쪽 상황이라면은 막고 싶은데 막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면 어디서 지켜보고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첫번째가 여기였고 두번째가 여기였는데 원래 일반 사거리는 여기까지 안났거든요 근데 이게 늘어나긴 늘어나나봐요 여기까지 닿네요 삼겹돈 미안하네 재미나버렸네 로션은 여전히 족밥이군요 예스 뉴 리딘트 루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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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훅은 뭐가 늘어난거에요? 데미지? 센터 데미지? 루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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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루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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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친거같은데 살짝 좀 그런거 같지 않나요? 잡았네? 잼 또 떨궜네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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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미친거 아니야 나 진짜? 왜이래? 나 왜이래? 나 놀랍다 만족해 만족해